기술 개발, 기술 혁신의 연구 중심 회사로 성장 발전하여 왔으며 매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원자력 연구소와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과기부에서 지정해준 KT마크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센서들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성과 정밀함으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도전을 발판삼아 21세기 탐지 분석 장비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